1, 2, 3, 4, 5 어, 도와! 어머, 깜짝이야. 왔어? 어, 겁나 아파. 있지? 겁나, 겁나 아파. 아니다, 칫어. 거뒀어. 왔어, 왔어요. 여기는 눈이 아직도 안 누웠어, 아직. 약간 쏟아질 것 같은데. 배울 것 같아서 저번처럼 비닐은 준비했는데 방수가 안 돼가지고. 비가 울지 않을지 정확히 몰라서. 근데 이번에 어닝 기대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아, 아쉽게. 추자도 있어. 어닝이 추자도 있는 마음에. 근데 지금 갈만한 데가 다른 데는 마땅치 않더라고요. 뭔가 나올 만한 데가 이쪽, 이쪽 라인에 많이 되게 잘 나와서. 날아봤지. 위쪽은 아예 안 나오는데. 사이즈도 너무 작고. 저 위쪽은, 고성 이쪽으로는 아예 안 나온다고. 아, 진짜 다른 데 가. 여러분, 다른 페이터 좀 해서 쳐서 보여줘야 했는데. 진짜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할 만한 자리가. 근데 진짜 자리가 없어요. 진짜 텐트만. 텐트만? 응. 그러면 또 그 자리네. 이제 틀어서 찍게. 다 깍깍 차 있어요, 월요일인데도. 월요일인데도. 월요일인데도 주말처럼 다 차 있어요. 화장실 텐트까지 다 준비해 갖고 왔는데, 혹시 화장실 없을까 봐. 어, 차 진짜 많아요. 깍쳤어요. 근데 원래 화장실이 저쪽에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필요 없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다 챙겨 갖고 왔거든요. 화장실 없을까봐. 들어갈까? 자, 봐봐. 자, 봐봐. 지난 번하고 주위 달라졌죠? 이제 밤낚시 할 때 보여. 딱 케미 보이겠죠? 게임, 케미 케미 보이겠죠? 이게 보여? 어, 배고파. 나면 끓여먹어. 아니, 떡볶이. 살이 한 두 개나 사왔거든요. 자, 지금 밤낚시 한다고 하더니, 낚시대 던져놓는다고 하거든요. 저쪽으로는, 자, 여기 잠깐 나갔시다. 제가 보니까, 이쪽 위치가 안에 텐트 안에 보이더라고요. 이쪽 위치가 보이더라고요. 중앙불로 문을 구입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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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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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들어갈게요 던져놨습니다 이제 화면에서 보이게끔 하려고 이쪽으로 험겨놨어요 자 그러면 떡볶이 뭐 뭐 먹고 와서 간단하게 어 매운 떡볶이에서 뭐 어때요 아 아 2시 ces 으ín 진짜 조금 없다잉 진짜 조금만 부터서 먹기야 건밤이 새겨서 좀 개많인다 자 여러분들 기다리시던 라면 스타일을 뵙겠습니다잉 자 여러분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자 한번 먹어볼까요 떡볶이 쫀득쫀득한 떡볶이 라면은 진짜 언제 먹을 것 같아 캠페 나와서는 오연맛 집에서는 조스 사먹어 근데 벌써 7시가 됐어 시간 겁나 빨리 가 떡볶이 한번 먹은 것 뿐인데 자 할게 낚시 좀 하다가 이제 들어오겠습니다 오늘은 늦게 도착해서 아유 밤때경 좋네요 그쵸 밤때경 좋죠 오 기온이 차네 오늘 별로 안 출 줄 알았는데 차박 텐트 하신 분들도 많네요 차박 텐트 사장님은 3대이라 멀리는 안 던지지만 그래도 라인이 잘하면 또 걸릴 수도 있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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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물질 왔어 입실이야 어? 어? 입실이야? 입실이지? 어? 입실이야? 입실이야? 물고기니? 도달이? 도달이야? 사람이 건든 거야? 고기가 건든 거야? 아니야, 아까부터 잤던 거 같아. 입지를 왔어요, 입지를.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데? 떨어졌나? 아, 이따! 찢어! 건렸어! 와시오, 와시오, 와시오. 아니야, 와시오, 와시오. 뭐가 있어, 무거워. 무거워, 무거워. 뭐지? 무거워, 무거워, 무거워. 무거워, 뭐지? 무거워, 무거워. 도다리! 도다리, 도다리, 도다리! 도다리 잡았어요, 도다리. 이슈! 굿! 이슈! 놔줘서 고맙다이. 잡았어요, 여러분들. 저희 차 추천 한 번씩 빠밤 부탁드려요. 잡았습니다. 도다리 지금 나왔어요. 해외 드디어, 고맙다이! 다 마셔! 더 추워. 여러분들 들어가시죠, 이제. 얌. 어떻게 그 뭐, 삼겹살 불판에서 할 거야? 소갈비살? 소갈비살? 소갈비살. 그래도 그게 모양이 낫겠지? 야, 소갈비는 천천히 하나씩 붓는데, 판이 크긴 하다. 이제 가끔 내린대요. 가끔 내놔야 돼, 지금. 어, 좋아! 어머, 깜짝이야. 왔어? 겁나 커. 입질? 겁나 커, 겁나 커. 어디요? 어디에 돼요? 뭐야, 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이죠, 오른쪽. 꼭 들어오면 입질 오더라. 들어오면 입질 오더라, 희한하게. 와, 얘, 얘인데, 얘. 왜 이래, 왜 이렇게 끌려갔어? 뭐, 그 냄새 맡았어. 대박인데, 좋아. 진짜 불꽃으로 불꽃하는 거 안 돼? 왔어, 엄청 많이 됐어? 야, 왔다. 씨, 왔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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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다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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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도다린. 오, 왔어. 앞자리 휘는 거 봐, 씨. 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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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대. 야, 휘는 거 봐, 씨. 왔대, 왔대. 그래, 그래, 잡아라. 돌돌리다. 팡팡 때리더라고, 이제. 돌돌리다. 도다리. 도다리야? 우와, 도다리 왔쇼. 도다리 왔쇼. 역시 장터에서 나오면 돼, 미지스로. 이자 후반이겠다. 이자 후반. 어, 이자 후반이겠다. 막 내가 해놨어. 쟤가 잡은 거 있죠. 되게 커요, 씨. 내가 저걸 본 게 방울 소리가 아니라 탁 쳐다봤거든요. 여기서 보기가 편해. 꿀 빠른 자리지. 갈비살기가. 마블링 무슨. 소재. 없어야 돼. 이렇게 하나씩 붓는 건데 뭐. 아, 일단. 일단 봐. 진짜 죽지 않은데. 짠. 짠. 자, 아. 식감이 살아있어. 음. 음. 굿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니까 좋죠? 응. 잘 안 볼 때 여러분 당겨보시면 보여요. 오. 맞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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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가? 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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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대. 크대요 크대요. 뭔데? 도다리 도다리 왔대? 오! 새끼 나왔네 새끼 나왔네 새끼 나왔어요 새끼 얘는 방세할게요 그래도 방세할 것 같아 그럼 먹을 게 뭐 있다고 잘 달아야 해 자차 돼서 돌아와라 자차 돼서 양념은 각자가 너무 멋있지 각자 좋아서 하나 하나 먹고 하나고요? 하나 먹고 또 하나 양념은 따로따로 간장 영상 한 잔 알겠습니다 고구마 같이 먹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고구마 같이 먹겠어 양파도 원래 같이 먹겠어 아 양파 있는데 진짜 아 그러네 양파 같이 꿀꺽 양파 하나 더 썰어 먹겠어 그래 가오게 좋겠어